벤츠 CL 63 AMG 2014년식 차량입니다. 저도 지금 블루투스와 30배렛 하이브리드 파워캡 장착 후 음악 들어보았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음악 크기도 커졌지만 사운드가 아주 힘있고 풀 볼륨에서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사운드 좋습니다. 음질전용 블루투스는 aptx hd 32bitda 컨버터가 내장된 제품이고 하이브리드 파워캡 장착하자마자 바로 확실하게 사운드 달라지며 차량 컨디션도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벤츠 CL 63 AMG 2014년식 차량 음질전용 블루투스 1페러 헤드캡 장착 구동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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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